안녕하세요.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달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이 있죠? 저도 어릴 때 정말 하루가 멀동하고 이런 말을 듣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연준은 어린 친구들을 보면 어린 나이지만 자신의 재능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일컬어 신동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가진 재능과 끼를 어릴 때부터 일찍 알 수 있다는 거 정말 큰 행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박세리 선수도 초등학교 때 골프 신동으로 이름을 알렸었다고 하고요. 김연아 선수도 14살에 최요수 국가대표 선수로 피규어 스케이팅 선수로 선발이 되면서 세계 최고의 피규어 여왕이 됐죠.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어린 시절 자신의 재능을 찾아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온 신동들이 요즘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전국은 물론이고요. 세계 정복을 꿈꾸고 있는 신동들. 우리 지역에도 있다고 해서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은 김수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친구들뿐요. 이 친구들의 재능은 끝은 어딜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얼굴만 보면 아직 엄마 엄마 하면서 재롱을 떨 것 같지만 이 친구들의 실력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지역 신동들의 이유에 있는 도전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어리다고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이래봬도 아마추어가 아닌 실력형이랍니다. 전국 무대는 물론 이제는 세계 무대까지 바라보는 무서운 신동들. 주어진 재능보단 노력을 믿는 우리 지역 신동들의 이유 있는 도전기. 오늘도 열심히 꿈을 향해 달리는 신동들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신동은요. 통령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스타종 스타인데요. 평소에passen. 도전하는 사람이 없어야지. 네. 빠르고 예쁘고 강하고. 눈하고 싸움하면요. 제가 맨날 보여요. 어디는데요? 여기 있는데. 애써. 바로 이 친구군요. 외모로만 봐서는 강하다는 걸 잘 모르겠는데요. 뭐가 강하다는 거죠? 얌전하시네요. 강하다고 들었는데. 어머! 강하다고요? 날센 주먹의 발차기까지 통영의 무술소녀 이승희양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이 얌전한 소녀가 무술소녀가 됐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오늘도 어김없이 학원을 마치고 무예관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승희양. 아니 실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통영에 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하시는 거죠? 먼저 승희양의 무술합이 어느 정도인지 들어보시죠. 경험우술 2단이고 강수도 3단, 학기도 3단, 검도 1단, 킥복싱 1단. 그러셨죠? 무료합이 10단, 백문이 불여일근이라고 승희양 무술실력 한번 볼까요? 아니 자기 키만한 봉을 무슨 연필 돌리듯이 가볍게 돌리네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가볍게 하늘을 날아찾지하고요. 단 1초의 주저암동 없이 공중발차기를 연속으로 성공! 반장닙니다 보니까 5살 때부터 계속 아빠들의 대사 공부하는 걸 계속 방어하면서 유예가 강하고 한 번에 제압을 할 수 있고 제 몸을 본능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얼마 전에는 검도 부문에서 문화부 장과상까지 수상했다고 하니 이제 승희양의 실력 가늠이 되시죠. 승희양은 이런 타고난 재능으로 이 드라마 장보고에서 액션비회로 출연까지 했다고 합니다. 기억이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11살인데 성인들과의 대결에선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한 번 확인해 볼까요? 연륜이로는 질 수 없다는 20대 사범님과 10대 무술소녀의 불꽃팀 대결. 과연 승자는 누굴까요? 아니 초반부터 완전히 승희양이 앞섰는데요. 어떡해요? 아 이거 같은 남자라서 정말 못 볼 대결이네요. 사범님 체면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만하시죠 좀. 네 그만하세요. 야 나 안 되나. 잘했어. 힘들어요. 아까시잖아 그래도. 잘못 이겼어요. 다른 한 종목만 운동하는 애들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 기조나 기술적인 깊이가 틀리기 때문에 실력이 어느 정도라기보다는 그 능력 자체가 조금 차별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희양의 필살기 기술 바로 이겁니다. 아니 이건 중국 무협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기술인데요. 어이구야. 와 직선이 어떤 기술이에요 이게? 한 발로 차서 동중에서 한 발로 차지하는 카우스턴이라는 기술이에요. 1년 동안 꾸준히 연습해서 한 동작이에요. 비록 어린 나이지만 승희양이 이렇게 실력화 무술이 된 것은 매일매일 거르지 않고 꾸준히 반복한 기본기를 다진 훈련 덕분이라는데요. 언제나 기본에 충실한 무술신동 이승희 이 소녀에겐 아주 큰 꿈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무예가 좀 쌓여있고 액션이 들어가있는 액션배우가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액션배우야. combination